2020년 8월 4일 레바논의 베이루트항에서 질산 암모늄 저장고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베이루트 도심을 뒤흔든 폭발은 무려 240km 떨어진 지중해의 섬나라 사이프러스에서도 진동을 느낄 만큼 엄청났는데요. 이 사고로 베이루트항에서 반경 10km 내에 있는 아파트와 병원 그리고 사원까지 모두 폭격을 맞은 듯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날의 폭발로 항구에서 3km 떨어진 베이루트 아메리칸 대학교의 고고학 박물관 안의 유물 진열장도 쓰러져 파손됐는데요. 진열장 안에 보관 중이던 유리로 만든 유물들이 산산조각나며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베이루트 아메리칸데 학교는 대형 박물관과 협력해 3개월간의 복원 작업을 거쳐 그 중 8점이 다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고건 작업이 어려웠던 이유는 진열장이 쓰러져 파손돼 내부 조명과 선반의 유리 조각들까지 모두 한 대석이었습니다. 이를 구별해내야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영국 런던으로 보내진 유물은 전문가의 손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상처 하나 없이 원래 상태로 유물을 복원하기보다는 깨졌던 흔적을 접시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아직 46점의 복원 작업이 남긴 했지만 이 아름다운 유물을 후손들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은 사실이 참 다행입니다.